한국의 미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Mercedes-Benz 디자이너 히버트 리, 이일환입니다. 직접 한국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닉스 GLS는 지난 2004년 전세계 최초로 포덜 쿠페라는 세그먼트를 만들어내며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CLS 클래스의 2세대 모델이며 또한 제가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에 참석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자동차 디자인 역사에 획을 그은 1세대 모델의 뒤를 이을만한 그리고 뛰어넘을만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탄생하였습니다. 1세대 모델과 같은 DNA를 가미하면서도 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디자인을 강조한 신선하고 새로운 디자인 컨셉의 모델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매력적인 디자인과 결합하여 이루어낸 닉스 GLS는 멀세디 스펜스의 다양한 라인업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멀세디 스펜스 브랜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의 닉스 GLS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월세디 스펜스 코리아에서 준비한 런칭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앤비안스 사이즈 센터에서 디자이너 이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앤비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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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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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